영등포구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최호건 영등포구청장, 이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양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는 협약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묻고 답하고 나누는 릴레이 강연 영등포 지식인을 진행하고 교육, 디지털, 과학, 트렌드 등 각 분야의 서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릴레이 강연에 나설 예획입니다. 신청은 영등포구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YDP 미래평생학습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주민영약 강화 및 병품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했습니다.